2023년 마지막 발작이래요. 도시자 분 다 나와주세요. 미라클 미라클 스벤. 미리미니 뱅기 뱅기. 안녕하세요 저 소울쿠입니다. 렛츠고. 아니 죄송한데 미팅 자리가 아니에요.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한국인의 소울푸드. 뚝배기 사룡꽃밥. 고소한 소금탕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금탕 전골입니다. 야 야 야 야 야 야. 다 먹었습니다. 저도 다 먹었습니다. 어 뭐야. 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자퇴 끝냈습니다. 아 진짜 안 되겠다. 고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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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ms 다 안 돼. 너무 안 되riaslene지. 저기 잘 트레이드를ьappeра? 감사합니다.